네 오늘 말씀 빌리뽀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뽀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번주에 우리 권찰 또 부권찰분들이 교구에서 요번주까지는 좀 심부름해 주시고요 우리 권찰 종관 등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참된 행복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참된 행복이죠 그래서 오늘 빌리뽀서 말씀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보통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제가 이제 왜 우리 여러분들도 현장 가서 많이 확인했지만 왜 점하고 굿하고 역술하시는 분들한테 또 거기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 왜 이런 거 하시냐 그러면 거의 100%입니다 불안해서 그렇대요 염려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저는 이제 공단에서 이렇게 다라빵을 쭉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회사나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보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저런하고 콧구멍에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런데 그걸 왜 하냐니까 결국 하나잖아요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불안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고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공간을 초원하고 보좌의 능력이 함께 임하고 어제 우리 단위 목사님 서론에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남미에서 열매로 맺혀지고 또 우리 40일 집중훈련 때 중남미 현지인 사역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40일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40일 있는 동안에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식사나 또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이렇게 돕는 게 지금 중남미의 열매로 그리고 제자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부분이 우리가 몸은 육신적인 부분은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부분은 시공간을 초원하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 있는 식구들도 어쩌면 마음과 생각이 조금 많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참된 행복 이 기도가 전달되어지고 기도만 된다면 다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또 새로운 응답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좀 알았던 기도지만 요즘은 이 기도가 전부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행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아, 방향을 붙잡아 가고 그래서 이게 기도가 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의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기도 행복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권찰부근찰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우리 태영아, 랩뉴트들도 기도합니다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2, 3, 7, 5천 보고만 하는 거죠 저는 내년이 너무 기대되는 게 내년에 우리 또 중남미 우리 사획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순회사역을 통해서 찾아진 랩뉴트 또 제자들이 또 우리 교회 40일 동안 집중훈련하러 오실 텐데 이야,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 목사님과 같이 가는데 목사로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하나교회가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이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찰 전에 저도 한 30분 전에 올라와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권찰에 시작하기 전에 지금 7망대, 7여정, 7이중표에 대한 기도가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를 편집해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망대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스템이 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쭉 연결돼서 세 가지 뜰까지 이게 7망대잖아요 이게 시스템으로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무너지 않는 절대 망대 시스템이 되게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부터 우리 세 가지 뜰까지 이 7가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7여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 있죠 이게 길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부터 쭉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캠프까지 빛을 전하는 이 캠프까지 이 속에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또 9가지 우리 흐름에 대한 부분 또 평생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도와 선교의 여정 속에 있다 남은 자고, 순례자고, 종북자죠 이 기도 제목 제목마다 너무 좋아요 이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들이 전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입니다 존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일곱 이정표가 있죠 이정표는 도로를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게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정표를 가는 게 아니고요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겠죠? 지금 중남미 현장, 로마까지 이 안에 이정표들이 다 있어요 갈보리산의 은약부터 마가다라빵도 나오죠 안디옥 교회 나오죠 아시아 마게도냐 마지막 로마까지 강대국 저는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미국을 한 번도 칭찬 자기가 없더라고요 미국은 그런데 메시지 들어보면 항상 일본을 많이 칭찬하잖아요 일본은 막 뭐든지 유목사님이 일본만 좋아하시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을 많이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과 미국, 중국 전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란 말은 바로 로마라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전도성교로 이정표를 따라서 쭉 가는 걸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너무 중요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집회에서도 제가 RC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미국에도 너무 중요한 이정표가 선보되었거든요 미국을 이제 국체적으로 살릴 이번에 중남미 집회 파나마 전도 집회도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1강, 2강, 3강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여정표 속에 로마라는 나라를 두고 지금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5천 종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세계보금화입니다 5천 종족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음 주는 우리 동남아 집회 필리핀이 있잖아요 그러면 클락이라는 공항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도요 진짜 몇 천 개가 넘는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보금을 듣지 못한 한 번도 보금을 듣지 못한 필리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5천 종족이죠 여러분들 제가 저는 이제 일본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오사카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캠프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도요 물론 대도시가 있죠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대도시 외에 중소도시나 지방도시는요 한 번도 보금, 교회 이런 단어, 예수 이런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일본 민족들이 너무 많답니다 우리가 일본도 가보면 도쿄나 아니면 오사카나 나고야 이렇게 대도시 주변으로 가지 사실은 그 안쪽에 한 번도 보금을 듣지 못한 이 5천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 종족이나 많이 세계보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두고 우리나라 시간표는 사실 우리나라는 보금을 거부해서 그렇지 보금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시골에 가봐도 교회는 있어요 우리나라 통합 측 교단은 전도사 때 시골교회 2년을 가서 봉사를 하고 와야 목사 한 수를 줍니다 통합 측은 그래서 시골에 가서 2년 정도 거기서 교회를 사회하고 돌아와야 목사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오지 마을에도 십자가를 달려있는 교회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일본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교회라는 단어를 몰라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목사라 하니까 이민관 일본의 이민관 하시는 분이 목사가 어떤 직업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왜 목사라 얘기하면 그냥 그런 직업이다라고 하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민관 공무원이 목사라는 직업을 몰라요 그 정도만 말 다 했잖아요 일본이 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도 중요한 나라지만 그런 눈으로 보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중남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날 수 있는 2, 3, 7 나라는 만나지만 배를 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걸어서 들어가야 할 정글 안에 있는 오촌종종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아직 세계 보고 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92년부터 오늘까지 다라빵을 했는데 이제 서론한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 본론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본론이냐면 내년부터는 진짜 오촌종종을 향한 본론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제 메시지였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 아무것도 없으면 된 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권찰, 부권찰 분들 내년에는 전부 다 중남미 한 분 다 더 가실 주님으로 초납니다 그런데 나라 말고 오촌종종을 향해서 정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중남미에 진짜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정글 속에 가서 진짜 오촌종종을 향해서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하겠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번에 파나마 전도집회에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 주셨거든요 이것 딱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구에 있는 식구들도 함께 기도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론을 딱 가지고요 우리가 다섯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 내가 갖고 있는 상처 이게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치유된다는 거죠 인간을 망치는 게 상처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오늘도 어떤 여성분을 또 살해하고 잡혔는데 나이도 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내용을 다 나오진 않았는데 그 남자가 갖고 있던 이게 사단을 이용해서 그 남자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이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망쳐버려요 복음과 기도밖에 없다는 말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두 번째로 이 모든 부분이 다 치유된다 했잖아요 치유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단한테 당하는 존재 아닙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도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데 죄를 져도 함께해요 실세도 함께해요 모자라도 함께하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하면서 감사한 거죠 이게 치유입니다 모든 일 그래서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좋은 일에서도 감사 안 좋은 일에서도 감사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도 절대주권 내가 건강해도 절대주권 몸이 아파도 절대주권 치유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면서 참 평안이 넘치는 불안한 게 아니고요 생각과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게 아니고 평안하구나 이 감사 이게 기도입니다 너무 놀랐죠 그래서 우리 교구에 있는 식구들에게 이 기도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심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 축복을 놓친 사람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붙잡아라 하시면서 일곱망대 일곱여정 일곱이정표 속에 들어가라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시간 될 때마다 이 시스템을 두고 전도 성교를 두고 방향을 두고 기도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라 왜 그러냐 어제 서론에도 이 말씀 주셨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요 세상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물질 그리고 세상 것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없어지도록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세상 것이나 물질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없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교국 분들도 이럴 수 있어요 자칫 세상 것 물질 때문에 마음, 생각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심부름 해주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자 어느 자리에서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매일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다 매일 강단 말씀 중심 속에 매일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오는 주일까지 매일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이 묵상 속에 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성취되는 응답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흐름이 있고 성취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일곱망대, 일곱여정, 일곱이정표도 우리 중요한 흐름입니다 성취될 응답입니다 진짜 로마 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아니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로마 보고만 했잖아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편하잖아요 사실은 혜택 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가용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우리가 사진은 바울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로마 보고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하면 이런 흐름과 성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구역 식구들한테 말씀 묵상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자 해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죠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집중의 시간 안 그러면 오늘 1분에 있듯이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분열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또 집착에 빠질 수 있잖아요 오늘 그 끔찍한 일을 저지렀던 그 남자 20대 남자가 집착이더라고요 집착 사람이 보금 외에 다른 사단한테 잘못된 것에 집착하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응답을 하나하나씩 누려보자 이게 이 시간이 없으면 세 가지 속에 하나에 빠집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속에 하나 빠지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저도 요즘 많이 그러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아 막 큰일 벌어지면 막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갑자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런 날 나오죠 옆에 있던 분들이 네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이 갈 정도로 왜 아버지 가잖아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일을 보면서 기도 속에다 가잖아요 기도 속에 이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행복이에요 기도의 행복 이 집중의 비밀 속에다 갈 때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 뜰 때 기도하죠 낮 시간에 기도하죠 밤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 낮, 밤 시간에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두고 내가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지 찾아서 기도 속에다 가고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속에다 가고 하나님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집중의 시간이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행복하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행복한 것은 기도할 때만 행복해요 생각을 하면 불안해져요 염려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다 우리의 기도죠 어떤 치유입니까 나를 치유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치유되는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 있죠 사건이 있죠 어려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치유하는 시간이다 우리 교구 식구들 지금 얼마나 많이 어렵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경제라는 부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나 사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매일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구 분들 우리 또 랩럿들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지금 현 상황이 많이 어려우고 힘든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를 기도로 치유하는 시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으면 다 있습니다 우리 교구 분들도 다 있어요 그거를 치유하는 시간이다 기도죠 두 번째 뭡니까 교회도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는 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되어지는 거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조금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어제도 일부 때 왜 고함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일단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치유받아내죠 그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있는 세상 그리고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다 장악하게 했잖아요 사단이 다 장악한 세상과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치유다 우리 왜 세 가지 뜰 속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뜰이 뭐냐면 치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구든지 오든지 다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게 네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미래죠 미래를 살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균형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미래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미리 미래를 볼 수 있다 미리 CBDIP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미리 미래가 보여요 우리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절대 행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나와 나의 것 또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이게 말씀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서 있죠 축복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 자리 망대 여정 이정표 여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성취예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미래예요 그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릴 CBDIP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미리 CBDIP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기도가 다섯 가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행복하다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빌리버스 4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요 이 기도는 기도라는 부분은요 시공관 초월의 능력이 있고요 저기 망대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군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사단이 결박돼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얘기가 많이 돌면 그건 사단의 진짜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돌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가 계속 포럼 되어지고 돌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치유돼요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관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총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 결박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이제 돌아오시거든요 이제 콜롬비아 사역 후에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셔서 또 주의 강단에서 중요한 말씀이 선보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권찰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동안에도 참된 행복인 기도가 심부름되어지는 기한 우리 권찰 부권찰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2023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헌신과 수고하신 모든 권찰 부권찰분들에게 주의 손과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 또 내주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2023년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교구 구역 식구들 위해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신 모든 주의 종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